2024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코인키스입니다. 11시 51분 지나고 있구요. 이 방송 보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방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 전날 8억 9천 6백만 달러 블랙업 유이백 역대 최대금 이건 진짜 그런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놀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 비트코인 ETF입니다. 진짜로 들어왔습니다. 8억 7천만 달러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견고히 지키려고 이제는 자금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블랙록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들어오고 있어요. 또 들어오고 있다는 거. 또 30일 집계. 어제 집계는 또 어떻게 될지 그건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심상치 않습니다. 집계가. 참고하시면 되고. 뭐 일단 기사를 보고 또 감상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8억 9천 6백만 달러가 순유입 됐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랬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블랙록의 큰 글입니다.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 ETF의 주인공은 블랙록입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뭐 아크인베스트에서 중간에 좀 빼긴 했지만 블랙록이 아이비트잖아요. 아이비트에서 제일 많이. 여기까지 아니죠. 아이비트에서 제일 많이. 블랙록에서만 어제 6억 달러. 6억 4천만 달러가 들어왔으니까요. 뭐 거의 블랙록이 이끄는 비트코인이고 블랙록이 이끄는 암호화폐판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블랙록이 앞으로 비트코인의 어떤 애착을 가지면서 설교를 해나갈 것인지가 벌써부터 그려진다. 그려진다. 자 이렇게 쭉 올리고 있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첫 번째는 일단 쭉 올려서 가격이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 1억 7백만 원 70만 원 정도 되는데 쭉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익 실현할 사람들은 이제는 해라. 뭐 그런 의미일 수 있겠죠. 자 1억은 올렸으니까 이제 나갈 사람들은 나가. 먹고 떨어져. 그리고 아마 갈수록 비트코인의 블랙록의 도미넌스 집의 구조를 더 견고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후발 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독보적인 존재가 되게끔 계속 그렇게 바닥다지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그래서 블랙록 명품 설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떨어진 관심 속에서 1억 원은 이제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싶다. 그런 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억 원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싶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은 거래대금은 이렇게 안 터짐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을 또 만들었어요. 이것은 블랙록을 포함한 ETF가 끌어올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야 도지코인 또 오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입니다. 블랙록의 큰 그림 블랙록의 명품 설계 시작. 두 번째 떨어진 관심 속에서 떨어진 관심이라는 것은 3월에 1억 올렸다가 확 떨어졌잖아요. 다시 올렸는데 쳐다보기도 싫다 이거죠. 왜냐? 그 진짜 사람 뭐라 해야 될까요? 좀 허탈하게 만들거든요. 야 1억 원이 만들어져 3월 달에 1억 원이 만들어져서 이제 2억 원 간다 막 올려내서 떠드니까 그냥 기미대 타올로 탔거든요. 쭉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0% 손실 먹고 그냥 다 나가버렸어요. 왜냐하면 더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근데 다시 또 올레제를 돌아왔어요. 허무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못 덤비는 가격이 돼버렸어요 1억 원은. 저는 그 비트코인 1억 원의 의미가 지금은 그런 의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3월 달에는 저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갑자기 9자리 숫자가 딱 되니까 와.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느낌.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아까 리플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리플 이야기는 이따가 이어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핵심이 지금 이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다 유입이 됐어요. 근데 순유출이 나타난 것은 비트와이즈입니다. 비트와이즈만 2,390달러 유출이 됐어요. 비트와이즈에서 뺐다. 비트와이즈에서 뺐다. 여기. 비트와이즈에서 뺐다. 왜 뺐을까요? 알 수 없죠. 본인들만 알겠죠. 그러나 유출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리플과 연관지어서 좀 긴 이야기니까 잠시 후에 5시에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여운을 남기겠습니다. 댓글 적을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천천히 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 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기만성. 큰 그릇이 될 사람은 나중에 성공하죠. 대기만성. 천천히 가는 게 저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후의 웃는 자만 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굳이 야구에서 1회부터 9회까지 다 이길 필요는 없어요. 9회말 투하우까지. 최종에서 그랜드슬램 역전시킬 자신이 있으면 9회말 투하우까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게임만 이기면 끝이니까. 천천히 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리플. 천천히 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면 근데 중요한 건 세간의 지탄을 받아요. 손가락질도 받고 조롱도 받고 비아냥도 받습니다. 그거 각오해야죠. 성공할 사람들이 그런 거 다 싫고 귀찮으니까 싫어. 다 싫어. 난 좋은 것만 할 거야. 탐욕이죠. 탐욕. 욕심이고 착각 망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제가 잠시 후 5시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